많이 심심해? 이불 놀이하러 가자 와, 벌떡 일어나네요 이불 놀아줄게요 놀이동산 왔어요? 돈 주세요, 놀이동산 돈 주세요 아유, 감사합니다 동생은? 동생도 같이 탈 거예요? 동생 돈은 누가 내요? 동생 돈, 됐어요? 얼마예요? 500원? 알겠어요 아유, 기특해라 아빠 놀이동산 오시고 환영합니다 소중하고 꽉 잡으세요, 동생이랑 같이 갑니다 평소에 이불 놀이를 잘해주나 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더 빨리? 왜 안 해? 더 빨리하면 더 빨리 해주세요, 아빠는 이불 가는 기선제압이다 아유, 야 아유, 야 어떻게 됐지? 공채 버렸어요, 이제 근데 좋대 다시, 이리로 와 자, 델타세요, 돈 다시 내세요, 돈 안 속아, 진짜 돈 내세요 빨리, 빨리, 빨리 토태 앉아 여기 토탈 토탈하면 되지? 이제 진짜 갑니다 더 빨리, 더 빨리 더 빨리 하라고요? 감사합니다 더 빨리 해주지? 더 빨리 해주지? 아유, 신나 매트가 있으니까 다행이에요, 진짜 매트구나 괜찮아? 또 태워줘? 또 해, 또 해 또 해? 아유, 야 자유로드리기구나 야, 여기 진짜 매미 팡팡이다 이거 진짜 놀이공원이에요 빵따마, 동생이 빵따마 빵따마 아유, 야 아유, 야 아유 어유, 야유, 야유, 야유 괜찮아? 어지러워, 어지러워 아유 아유, 어디야? 오늘 내가 어지러웠다 아유, 나는 기선지압이다 아, 기선지압이라뇨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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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 아이들에게 와, 놀자, 놀자 더 신나게 하면 분명히 아이들도 한 두 시간, 한 시간 안에 뻗지 않을까 저,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고 잠깐만요 아유, 반대로 볼라 아유, 그걸 아니, 그걸, 그거 어지러웠어 반대로 됐어 괜찮아졌어? 괜찮아졌지? 아유, 긍정적이십니다 긍정적이십니다